꽁냥꽁냥 특집! 무대 위에서 볼 수 없는 꽁냥티즈 뽀뽀티즈 뽀뽀를 참 좋아하는 우리 에이티즈는 멤버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뽀뽀를 합니다 이 영상에 들어가지 않은 영상들도 있는데 뽀뽀 이 영상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우리 티즈들 뽀뽀를 생활화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영상이 7분짜리인데 썸네일 일단 봐봅시다 뽀뽀티즈래요 뽀뽀를 생활화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네요 봅시다 오늘도 열심히 해서 이쁜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 시사진 가볍게? 갑자기 형한테 저거 뜨는 거 형한테 저거 뜨고 갔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갑자기 켠 거라서 그러면 누구부터 할래요? 원래 우영이랑 같이 해도.. 시도 때도 없이ㅋㅋ 지구 사진을 찍어 보러 가야죠 지구 사진을 찍어 보러 가야죠 뽀뽀뽀뽀 뽀뽀뽀 뽀뽀뽀 아니 몇 번을 하시는 거야ㅋㅋ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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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끝이야!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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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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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이 spans 요 quiere 이ip zua 볼에 진하게 한 번 받겠습니다 아 진하게?! 김성규 왜 이렇게 뽀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진귀한 경험이어서 볼에?! 정원은 유노에게 뽀뽀하라고 다가잡자 아아! 다가잡자! 아아! 아! 주이 형이 뽀뽀하는 경험 아마 여기서 처음일 거고 아 진짜?! 3초? 짧게 그래도 한 3초 이상 3초 이상! 3초 이상! 3초 이상! 저희가 아예 맞이 앞에 서죠 저희 맞이 앞에 서잖아요 저희 맞이 앞에 서잖아요 오늘 옷이 되게 잘 어울려요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멈추지 않으시는데 1, 2, 3 1, 2, 3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원래 이러면서 나 형이야! 나 형이야! 나 형이야! 나 형이야! 아까 그랬어? 형이야! 나 형이라고 일상생활에 자연스러우시네요 뭐 또? 뭐 또? 뭐 또? 왜 저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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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왜 저리 가요? 가만히 있어야지 아 진짜 너무.. 가자! 가자! 못 잡아하시는데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사랑해요 우리 살인 2020년에도 아프지 말고 우리 아미쿠스 아드 알았어. 영원하자 오.. 정말.. 계속 가시는구나.. 잘생긴 재미, 귀여움 다 겸비하는디 동생들이 형을 이렇게 잘 챙겨주는 에이티즈 언어! 소자의 무슨.. 언어! 언어! 내 주인은 실 때 뭐하시는 거에요? 당신은 실 때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무서워.. 내 주인은.. 지구에서 보고 싶어 가는 거야 대상에 세상에.. 화해를 저런 식으로?! ㅋㅋ 아니 이분들 진짜 뽐빨로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야!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가만히 있으래ㅋㅋ 오.. 아 립밤 뭐야? 립밤은 신밤 아니야? 아니 아니야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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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쫀나 봐! 뭐하는 거야! 하지마! 야 하지마! 아.. 싫어! 안 되지마! 아 나 진짜 싫어! 나 이거 진짜.. 아니 서로 도와주자고! 도와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네요! 갑자기 놀랐네! 감사합니다! 게임이 스피디션! 오케이! 쏴! 약간 아무렇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ㅋㅋ 내 건 있어 그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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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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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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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찍고! 형 잠깐만! 형! 빨리 해! 야 너 누가.. 너도 왜 걔한테 해? 야! 키 빨리! 너야 빨리 빨리! 얘네 그냥.. 그냥 이 팀이.. 멈추고.. 뽕뽀의.. 생활왕? 뭐야? 뭐 하는 거야? 한 번씩만 하나니까! 아니.. 아니.. 어떻게 하냐? 뽕뽀 한 번 하자 보자! 끝끝끝? 에이팀 진짜 이분들 7분 동안 뽀뽀만 하시네 뽀뽀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군요 놀라운데? 아니 어떻게.. 7분 동안 나오는데 몇 번을 한 거야?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진짜 뽀뽀티즈라고 할만해 뽀뽀티즈라고 할만했어 횟수가 어마어마하셨어 와.. 이거는 꽁냥티즈 뽀뽀티즈 아.. 인정합니다 아.. 가리지 않고 뽀뽀.. 예.. 가리지 않고.. 예.. 스킨십이 좀.. 많으신 분들이시네요 뽀뽀가 생활화되어 있으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아.. 대단한데? 대단한데? 예.. 예.. 감사합니다.